고기, 고기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 도갈의 수리검 흠... 전경기도 괜찮을 것 같고 도갈 전경기 수리검 이렇게 할까? 대단원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 약분안 넣었다 아이씨 페베 저거 다 좋아서 뭘 빼야될지 모르겠네 약점 분석 분석 기적의 분석집 하나 하나 1,2,3,4,5 1,2,3,4,5 1,2,3,4,5 그 다음에 역시 수리검인가 역시 수리검은 집어야겠죠 그 다음 학 학집 전경기 나 전경기 열려 도갈 전경기의 시너지 이걸 보고싶다 학 학학 학 어디감 이런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엘리..불..엘..엘 가면 되겠지? 이거.. 불 지금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와우.. 시작부터 장난 아닌데.. 탈출구..불..VS 망단불.. 망단불이 일단.. 아이씨.. 나잇.. 크래블린 얼굴 극혐이들.. 이거 빨간밤 만나면은.. 공포불.. 배신.. 맞아 생강..어드면은.. 생강어드면은.. 상수혈 시킬 수 있다.. 검무불.. 검무불.. 검무불 필요없지? 망단.. 망단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텐풀..불.. 약분이 있으니까 굳이.. 공포.. 공포에 약분에.. 있으면은.. 검무분도 괜찮겠다.. 와우.. 뭐야 이게.. 집중 방해 불쾌.. 불쾌.. 불쾌부터 할까? 집중은 좀 나중에 필요할 것 같고.. 약분하고 이거 잡고.. 아..약화구나.. 어흑.. 마이깐.. 이야.. yum.. 음.. 비식핀을! 그래 윙극현 아..뚜..뚜..뚜..지금 필요없지 프레츠.. 지금은 좀..댁 좀 줄여가면서..하자 뱀전약분이면 참 좋을텐데 공포..아니..약분이 먼저 빠지면 안됩니다. 저 왜 저렇게 약하냐 약분! 약분님 감사합니다. 약분의 정령 아이고야 펜타그래프까지 주시네 종약이 진짜..장은 아니다 플랭님 마무리 고개뿔 염주? 염주 괜찮을거같은데 텍.. 텍파워는 이미 올라왔고 압축 잘하는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도갈 전경기라서 아... 염주 괜찮을거같은데 고개 쓰는 게 낫을까? 아이고 이걸 비격하네 퍼펙트 할 수 있었는데 스테로이드 구르기 구르기가 지금 되게 필요한 카드긴 한데 넣을까? 나중에 넣어도 될 것 같아서 도갈전 경기다 보니까 뭔가 좀 급한 카드가 없네 전략가 고개까지 얻었고 계속 덱 줄여 나가죠 아니 잘못 올렸어 불쾌해져라 확실히 종이하기 장난 아니다 맹독 설치 규제비 어 갓갓비 너무 좋긴 한데 어... 음... 하나 넣어놓자 저거 그랜전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아우씨 졸라 아파 35들이 맞았어 도각지인 덱 0 곱하기 4 0 곱하기 4인데 약전 분석이 된 불쾌한 소자 불쾌한 소자 약본 하나 많이 쓰도록 했엔데 아들 캐릭터가 아드 잔상 아드 잔상 아드 잔상 아드 잔상 잔상 아드 잔상 아드 아드 잔상 미라손 잔상 아니면은 도갈 아드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분은 좀 아드 찬상 찬상 아드 수리검 있으니까 아드를 할까? 껌별? 엘리트 다 때리러 갈까? 엘리트 혼내주러 갈까? 매운맛을 보여줄까? 하계 수리검이면 웬만해서는 접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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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종이 안들자 타격 수비만 더 잘 지우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제거에 목매고 있나? 근데 약분만 생각해도 제거는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갓불 하나면 되겠지 제거에 좀 열 올려야겠다 아 딜리틱 게임 드리어집 아 딜리틱 게임 드리어집 갑자기 커다란 무릎이 낚아났어 제비블 아 뭐야 아 뭐 예비블 정도면 뭐야 정비리였어? 아 예비블 아니었어 뭐지 위장전술인가 아니 가운데 있는 거 예비 아니었어 뭐야 여기 예비 있었는데 뭐야 이거 위장술 예비한데 정밀은 좀 근데 이 덱에서 정밀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해 근데 근데 넣기 싫어 안돼 아이 근데 이거 강화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부패때문에 이걸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애 하이 근데 부패 아유 씨 아니 이게 아니 이걸 이걸 그래밀이 아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아니 거참 되는 거야 동네 아유 씨 아유 씨 이 정도면 정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죽진 않겠죠, 선생님. 개노산. 너무 무섭다. 벌집이다. 가방 동전. 뺀서신경.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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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욕심인가? 아 정비는 좀 킹쓸 간번이 정말 좋죠 아 순식까지 저렇게 온순해진다고? 종이약 미쳤다 진짜 종이약 개사기야 종이약 아 아 아 하아 야 괄 걸렸구나 어 순무 아이스크림 아드풀 와 아드풀 두장이다 펜촉 하나 더 지워야지 음 수비 지우면 되겠다 그램 린의 얼굴 아닌? 아 잠깐만 얘네들 또 나왔어 아까 얘네한테 개 떨렸는데 그램 린 논란이 선에도 있.. 한번 있었어서 기억이 좀 나네요 아이 괴노삼 이거 저거 어떻게 안되나 죽어라 괴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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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제다 괴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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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형제의 그 자체 잘못 버렸어? 저버리면 안 되는데 잔순 진짜 3, 4번 때려야 되는 것 진짜 말도 안 되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 클론은 떨어뜨리기도 진짜 힘들어 단보누사라도 있으면 떨어뜨리겠네 단보누사라도 있으면 떨어뜨리겠네 시한테 안 두께 맞으려면 단보누사 넣어야 됩니다 건보 지금 두 장이지 두 장이면 더 넣지 말자 구르기도 한 장이지 고개 전략 권전 권전 좀 빨리 안 잡힐려나 힘 9배수 프레칭 힘 무한배수인 전타도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전타도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약분이 좀 잘 들어가야 수월할 것 같은데 아 나 아이스크림이지 이거 밀리에서 꼬챙이 뽑아다가 갖다 쑤시면 이기는거 아님 불쾌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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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챙이 삽니다 꼬챙이 비싸게 삽니다 꼬챙이 삽니다 꼬챙이 사요 꼬챙이 삽니다 꼬챙이 사요 멋대로 해보라 자흰 이 약골 놈 잡아서 Facebook 이 약골 놈 불쾌해져라 반피안 만들기 조심해야됩니다 어! 나왔는데! 아이씨 아 넘기는거 습관되가지고 빵집중하자 빵집중하자 아이 꼬챙이 어디갔어 어우 힘썩 올리는데 아이 꼬챙이 빨리 장난치지 말고 빨리 꼬챙이네 빨리! 꼬챙이! 공포 80까지 떨어진거봐 환살 꼬챙이 꼬챙이 왜 안나와요 꼬챙이 급해요 꼬챙이님 아니 나오면.. 나오면 끝낸다니까 어우 쟤 힘 복구한거봐 잠깐 왜 지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힘 벌써 9까지 복구했는데 잠깐만 아니 꼬챙이님 아니 꼬챙이님 꼬챙이님 아니 꼬챙이 아니 꼬챙이 한번 단 한번 걸렀는데 아 두번 걸렀나 아이고 꼬챙이 진짜 안나오나 그냥 그냥 펼까 이제 자사 걸고 그냥 펼까 그냥 펼까 꼬챙이님 꼬챙이님 나오실 텐데 사실 꼬챙이는 나는데 내가 내가 못 먹은거지만 아 아 집중 왜이렇게 많아 빡티브 주용스타일 아 아이 꼬챙이 호돋돋돋돋돋 뽕맛이 나는건데 환살 환살 환살의 나라로 새요 환살 괜찮을거 같은데 지금 어차피 조페는 댁이잖아 표창 없는게 좀 아쉽긴한데 저열 현돌 아이스크림이라서 코스튬을 진짜 좋을거같아 저기로 와야돼 좋은살핀 심장볼려면 아 이것도 깨시 때문에 이것도 깨시 때문에 닐리 닐리 봐야될거같은데 좀 너무하는구만 아 언제까지 닐리한테 다 맡겨야돼 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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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살뜨니까 그냥 때릴 수 있네 이게 나의 힘 건물불 더 넣는 건 좀 별로겠지 삥핑이는 저거 불쾌로 잡아야겠다 아드환살 그냥 이거는 제거봐야겠는데 타격이나 줄까? 수비주는 게 낫겠다 아 타격줄까? 망단이 많아 놓으니까 그래도 타격수자 어흑 내 체력 들어본 적 뭘걸 아니 이런 거짓빛 환살 수리검도 괴뇨부리고 환살도 겁나 세 약분 환살 다리걸기 아니 왜 이렇게 넣을 카드가 안 나오냐 환살 썼으니까 넘어갈까 여기서 꼬챙이 저놈 저거 저거 그 카드 그 쨍이 아이고 한 대 맞았다 핑핑이 종이약 때문에 할만할 것 같아요 여기서 달팽이 때문에 독 넣는 거는 좀 손해인 것 같고 아닌가 독 넣는 게 좋은가 독 넣는 게 좋긴 하겠지 근데 기왕 넣을 거면은 유독 가스가 낫겠다 맹독보다는 유독 고수 어떻게 전략과 반소 신경 다 빠져네 어떡하지. 퀸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전경기 고래밥으로 들고 왔는데도 이렇게 카드가 안 잡히네. 핑핑이 무시발원 타격 34댈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저백투성이 두 장을 받기 전까진. 탈출구. 탈출구. 34댈이면 약분 두 번 쳐야 되는데. 약분. 환살. 아들. 공포. 아 옆에 거 때릴걸. 체력 2 작은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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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낼지 아들. 환살 겁나 쎄는 맹고우 으아이 실수 아무 생각 없이 집었다 환영살리마 찬산 찬산도 필요없나 싶기도 하고 수리검 궤도까지 올라올 때 궤도까지 아니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필요한데 와 이자산 암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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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 암살 암살격 환살반살 환살반살 환경 저놈의 정밀 저거 근데 진짜 종양 비쳤네 해골 상절 해골 나왔으면 독바르기가 구물을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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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을까 별론가 별론가 치약 있으면은 저거 닐리에서 유령의 영상 갖다 써도든 독바 가학하면은 딜 재밌겠다 근데 굳이 필요없지 아니 총매가 나와서 독이 없는데 맹단이나 하나 더 적을까 아니면은 케미컬 엑스 케미컬 있으면은 닐리에서 불쾌나 자식이 들고와서 써도 되는데 독업종 그냥 제거 나올까 그냥 제거하고 다음층에 상자 저거 포션 사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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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2잔 3잔 4잔 5 6 7 6 7 8 9 10 11 12 7 8 9 불쾌드라 더러운 탈팽이자식 6,7,8,9,11 생존자 궨전으로 형상같은거 잡고있다가 킬갖고 오는게 편할것같긴한데 아무튼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긴하네요 나이스 개값주네 진짜 탈팽이자식 0,0,0 이번에도 꼬챙이가 보는게 편하긴하겠죠 0,0,0 유독가스 0,0,0 아드레날리 4 불쾌 터줘요 불쾌 더 많은 불쾌 약뿐 꾸준히 써주고 유독가스 0,0,0 0,0 독바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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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쓰지 대단히 스네코 해골이 있으니까 괜찮을것같애 0,0,0 0,0 아니 불쾌나 아니 저거 좀 나오면 안될까 고챙이 안나오면 그냥 코스트로 찍어 누르고 나오면 좋고 그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트 50개면은 그냥 조패도 잡겠죠 그 대체 독탑 풀자 흐릿함이나 써야겠다 어 어 안녕 힘감이랑 독이랑 다 풀죠 뒤졌으면 치약쓰고 건보 때리고 하드 환영살인마 건보 빵단 구르기 불쾌 도노데카야 뭐 쉽게 잡지 않을까 뭐야 왜이렇게 쎄 환살환살환살격 자빈함없습니다 자빈함없습니다 환살환살환살격 약점 분석해냈다 항상 분석하십쇼 휴먼 항상 분석하십쇼 휴먼 소창 없어서 딜 좀 약하긴 하다 가진게 저거 밖에 없어 약분 밖에 없어 성장형 들이 영원 네 하드 창방 힘듦여당 대갑축이 뜻대로 안됐어 서현장이야 물론 전천두장에 아드세장에 두장인가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아이큰전 이제 나왔네 어 힘 모자랄 것 같으니까 포션 세팅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를 심장에 써야되나 창방에 써야되나 창방에 써야되나 창방에 써야되나 그치 창방에 써야되나 창방에 써야되나 형상림 제발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생각보다 엄청 쉽게 잡았네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은 몰랐네 닐리에서 형상 나올 줄은 알았어 근데 덱이 딜이 약한 덱이라서 저거 화상 잡고 들어오면 좀 답이 없긴 했을 거예요 제비빌 필요하지 병폭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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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은 많고 볼일이야 첫 턴은 탱탄돌리네 일단 연탄은 막은 상황이라서 걱정 안해도 되고 성장형 길이 모자라긴 하가요 약분 안 터지면 힘들겠는데 물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끝까지 버틸 만큼 수비가 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돼요 비상사태 빛의 빛을 들고 가면은 연탄은 막아주고 유독가스가 좀 빨리 나오지 그랬어 아니면은 마름쇠나 이런거 나와도 좋은데 그래도 못잡지 않을거 같네요 뭐야 못쎄는구나 아쉽 이거 연타 못막나? 규집이 써야되는거 아냐 이기긴 했네요 표창은 없지만 약분이 딜 챙겨주는 이럴거 같으면 표창을 들고 오는게 더 나았을까 전경기를 빼고 뭐 전경기도 이럴거 같으니까 에잇 죽을마 포기해 그냥 이걸 먹고가 길맛이 말았습니다 그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맛 맛있네요 아 아이스크림 먹고싶다 아이스크림 먹고싶다 수고 램지